영경이 2군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민아하고 좀 바꿔요. 깎이자요. 지금 열정으로 가져갔어요. 열정으로 가져갔어요. 형이 다 있던 거만 지켜! 좋아, 좋아, 좋아. 너 지금 최고의 뽕 선수야! 21. 탐방. 영경도 진짜 웃겨. 어, 얍살방네. 1, 2, 1 데트. 아니, 제가 가겠습니다. 광수 형, 왜 이래요? 아, 와이프. 광수 형! 야, 광수 형! 7등이야! 광수 형! 너무 탐정해, 진짜 형.